그때 우리 애가 중학교 다녔어요. 큰 놈이 그러면서 호회를 하나 내놔 거기에 보니까 전두환이 최세 창의를 비롯해가지고 9명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살인및 살인및 수죄로 자식한테만은 또 우리 후세들한테만은 비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. 비굴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. 저를 비롯한 수사관들한테 가혹한 고문을 당했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사죄하는 마음에 들었어요. 역사라는 것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필귀정입니다.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으면 못 가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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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